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드 역사관사 김종웅입니다. 거 좀 너무하는 거 아니요? 자, 우리 할 말은 해야 되잖아요. 물론 다 할 수 없어서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둘러싼 이웃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다뤄볼 건데 중국의 동북공정 이야기를 제가 작년에 캐스트로 찍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최근에 이제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할까 말까 참 고민 많았는데 현장 아이디가 이야기하다가 그래도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보여드리는 거 주의입니다. 본 영상은 분란을 조정하기 위한 영상이 아님을 강력하게 밝히는 바 제발 부탁이건데 제가 이런 캐스트를 찍고 이런 영상을 찍는 그 의도를 꼭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본인의 생각대로 이걸 해석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의도하는 게 어떤 의도인지 그런 거에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미리 밝혀놓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것은 노예정신이다 라고 써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무엇을 가지고 노예정신이라고 하는지 조금 뒤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릴 건데 한번 보세요. 자 이거 뭐예요? 김치죠? 아 자 김치. 우리나라 김치입니다. 이거는요. 아 우리나라 한복입니다. 우리나라 한복. 다음. 부채춤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은 없겠지만 제 나이 또래가 되시는 분들 누구나 다 해봤겠지만 초등학교 때 운동장에서 부채춤 추는 거 해요. 다 배웠었습니다. 한 번씩. 특히나 여학생들. 다음. 이거 뭐예요? 나라말씀이 중국의 다라. 문자가 서로 삼았지 아니할세. 이래서 항민정음 창제됐죠? 이거 우리 글입니다. 우리의 한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것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이웃나라 중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럼 다음 중국은 왜 자꾸 우리 문화에 대해서 자꾸 자기네 거라고 이야기를 할까. 중국의 역사를 살짝만 보겠습니다. 살짝만 봅니다. 중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문화대혁명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 문화대혁명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권력을 내려놨던 대학진운동의 실패로 인해서 실각했던 마오쩌둥이 본인의 권력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홍의병이라고 하는 청소년들을 선동해서 마오쩌둥을 신격화시키는 과정에서 모든 낡은 문화들을 파괴하자 해서 그들이 스스로 셀프로 자신들 문화를 다 파괴했습니다. 정말 정말 유명한 몇 천년 동안 있었던 그런 불상 뭐 예를 들면 건물 아니면 무덤 모두 다 파헤쳐지고요. 다 파괴됐습니다. 불탔죠. 모두가 파헤쳐지고 파괴되고 이게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겨졌던 그 시기가 10년 동안의 문화대혁명 시기입니다. 이때 일본, 아니 죄송합니다. 중국의 모든 문화재가 거의 다 파괴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파괴시키고 나서 지금에 와서 경제성장을 하고 이제 중국이 조금씩 이제 문화에 대한 관심이 갖게 됐는데 본인들이 스스로 본인들의 문화를 다 없애버리고 나니까 별로 문화가 안 보였나 봐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김치를 판매하려면 파오차이 표기를 의무화해야 된다. 김치 공정 나왔죠. 환구시보가 우리의 세계 표준이다. 우리나라가 피해망상 있대요. 5천년의 문화의 털끝에 불과하지 않느냐 너네는. 소고기 대고개에 무례하게 굴다가 망한다. 이거는 제가 쓴 글이 아니고요. 기사 제목들을 제가 캡처해 온 겁니다. 기사 제목입니다. 물론 기사를 쓰시는 분들은 머릿기사가 좀 자극적이어야 사람들이 클릭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기사 제목은 좀 자극적이지만 근데 내용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부채춤이랑 아리랑이 중국 거래요. 자 그래서 민족춤 경연대회에서 한복에 꼭 부채춤을 추면서 중국 고유춤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요. 한복이 중국 의상이라고 나와 있으며 아리랑까지 전부 다 중국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만 걸을까요? 조금만 더 봐가볼까? 김치, 한복, 아리랑, 한글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시풍 속의 명절 판소리, 태권도, 윤동주 시인 중국인으로 알고 있죠. 그들은 손흥민 아 참 어이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손흥민이 손오공의 후예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글들까지 나옵니다. 좀 이건 좀 웃자고 하는 얘기 같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김연아 마찬가지고 세종대왕이 자기네 나라의 소수민족 중에 하나였던 조선족의 왕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족은 중국인이니까 조선족의 왕이었던 세종대왕 중국인이야. 그 중국인인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 역시 중국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한글 할 말 많잖아요.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한중일 문자가 디지털화돼서 핸드폰으로 쓰는 속도 비교하는 그런 짤 영상 같은 거 되게 많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 정말 세종대왕님에 감사드려야 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쓰는 말을 말 그대로 문자로 만들어 썼습니다. 전세계 어디를 내놔도 가장 위대하고 가장 창조적이면 가장 과학적인 글이 한글이라고 모든 세계의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중국 거래요. 그리고 모든 역사, 모든 문화, 모든 것들을 다 건드리면서 아예 우리 민족 자체를 중국인이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쵸?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게 전부 다 우리 거잖아요. 근데 우리 민족 자체가 조선족이래. 조선족은 중국의 56개 소수민족 중에 하나니까 조선족은 중국인이야. 그러니까 다 중국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를 조금 뭐랄까. 뭔가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란을 조장하는 거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한국 사람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강사이기 이전에 한국 사람입니다. 강사이기 이전에 우리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우리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역사를 전공했던 사람이야. 그쵸? 그래서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이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나오는 드라마를 잘 보시면 특히나 케이블 드라마에 특히나 그런 게 많이 보였는데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중국 제품에 PPL이 너무 좀 과도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여기가 과연 중국인지 한국인지 헷갈릴 정도의 모든 게 중국어 광고판으로 채워져 있는 그런 드라마 장면들이 정말 별거 아니게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어린아이들이 보는 그런 드라마나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요. 그러면 그게 별거 아니라고 볼 수 있잖아요. 아니 그거 중국 거라고 다 알아요. PPL인지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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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2년 지나보자. 10년 지나보자. 20년 지나보자. 우리의 동생들, 우리의 후손들은 그런 것들에 너무 익숙하게 노출해서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게 문화의 힘이에요. 그게 교육의 힘이, 그게 문화의 힘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이게 과연 우리가 정말 그럴 수 있지. 아니 뭐 돈이 좋으니까 뭐 자본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럴 수 있지. 라고 과연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가.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이 이런 건 아닙니다. 국뽕에 빠지자고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언제 국뽕 빠지자고 했어요.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더 이상 뺏기지 말아야 될 것들을 나열했을 뿐입니다. 그동안 우리 역사를 보세요. 얼마나 많이 뺏겼습니까? 얼마나 많이 핍박받았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자랑스러운 역사지만 아픈 역사도 우리 역사예요. 외면하고 싶은 역사도 우리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우리 선조들의 모습을 받아들여야만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뺏기지 말아야 되잖아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정말 죄송한 건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이런 영상을 찍는 게 굉장히 고민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장 아이들과 끊임없이 얘기한 거예요. 해도 될까? 할까? 여기 와서도 피디님한테 계속 물어봤습니다. 해도 될까요? 이런 얘기하면 애들이 좀 그럴까요?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영상이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성적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단 한국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세요? 국적이 한국이에요? 대한민국입니까? 알고 갑시다. 시험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하고 강사로서 여러분 성적 올려야 되는 책임감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이건 별개입니다. 그것과 별개로 나는 그냥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스스로 좀 자랑스러워하면 안 될까요? 주변 민족들은 자국 영토가 넓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국 역사가 더 위대했으면 좋겠다라고 뻥튀기를 하고 과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우리 역사를 자꾸 축소시키려고 하고 옆에서 뭐라고 하면 그렇구나 라고 들어가고 이거 국뽕 취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역사인데 우리 자 예를 들어드릴까? 자 여러분들께서 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우리 아버지가 최고였어요. 세상에서. 그쵸? 어릴 때는 우리 아버지가 최고였습니다. 근데 내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다른 옆에 있는 아버지랑 비교가 될 수 있어요. 다른 집은 이런 좋은 차 타고 다닌데 다른 집은 이런 아파트 산대 다른 집은 이렇대 우리 아버지가 한없이 초라해지게 보이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 아버지 싫어할 거예요? 아니잖아. 그런 아버지조차도 내 아버지잖아. 똑같아요. 그런 역사마저도 우리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짱이야 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 역사가 짱이야 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화적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도로 이 영상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오해하지 마시고 자 해서 이런 취지에서 만든 영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평소에 좀 좋아하라 하는 역사 선생님이 계신데 그 역사학자입니다. 옛날 옛날 역사학자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적극 공감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드려봅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석가가 들어오면 조선의 석가가 되지 않고 석가의 조선이 되며 공자가 들어오면 조선의 공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공자의 조선이 된다. 주의가 들어와도 조선의 주의가 되는 게 아니고 주의의 조선이 된대요. 자 불교가 들어왔을 때 조선의 불교가 된 게 아니고 불교의 조선이 됐으며 공자 유학이 들어왔을 때 즉 성리학 얘기합니다. 성리학이 들어왔을 때 조선의 성리학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우리는 성리학의 조선이 된 겁니다. 주의 어떤 사상이 들어왔을 때 그 사상을 조선의 즉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끔 받아들인 게 아니고 사상의 조선이 되었다. 이걸 가지고 조금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뭘 주체성이라고 합니다. 주체의식이 좀 낮아요. 물론 균연대 역사를 볼 때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역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주체성이 조금 위축된 건 사실입니다만 그러니까 그거 극복해야죠. 그러니까 극복하자고요. 전 세계 경제 순위 10위권 안에 들어요. 전 세계 군사력 순위 6위권 안에 듭니다. 전 세계 문화가 한류 열풍으로 꽉 차 있어요. 이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개인적으로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제가 공부했던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 고구려도 못 따라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최대 전성기를 맞이한 건 현재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이 조그만한 땅덩어리 주목한 적이 있어요? 동북아시아 이 역사만 봤을 땐 고구려가 대단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땐 지금이 우리나라의 최대 전성기다.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비판해서 고쳐나가면 되는 거니까 자부심 가집시다. 라고 말씀드리고 이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 맨 처음에 소개했던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것은 노예정신이라고요. 노예정신입니다. 자, 우리 걸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에 동화되는 이런 모습은 노예정신이다. 난객의 신년만 필 동화일보에 기고를 했던 신채호 선생님의 1925년 1월 2일자 기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신채호 선생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보면 주체성을 좀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이웃나라인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다가 붙여 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수능이 끝나고 나서 2020년 12월 18일자로 이보게! 이것만큼은 꼭 알고 가시게! 라면서 이런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조금 제목을 여러분 말을 비추자면 조금 관심을 끌 만한 자극적인 제목을 달 걸 그랬어요. 저는 아이들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보진 않았습니다. 많이 봤지만 많이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 뒤에다가 바로 덧붙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중국의 동북공정 이야기만 잘라서 붙여놓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북공정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때 이야기한 내용을 한 번씩 한 번만 제발 부탁입니다. 짧은 시간이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왜 중국이 그렇게 길을 쓰고 동북공정 하려고 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길을 쓰고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없애려고 하는지 왜 그렇게 길을 쓰고 우리나라에 사삭광광 간섭하려고 하는지 그 중국의 의도가 궁금하다 바로 뒤에 나오는 이 영상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입니다.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아니 한국인으로서 이런 거 얘기해도 되는 거잖아요. 자 중국의 동북공정 한 번 살펴보고 갈게요. 그럼 자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는 동북공정이 무엇이냐부터 살짝만 살펴볼 건데 제가 막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가시는 길에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거 정도 알고 가시면 돼요. 자 2002년이 됐을 때 동북변강 역사 역현상계열 연구공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중국이 타이틀을 걸고 나서 한자로 이렇게 쓰죠. 이거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동북변경 지역에 있는 역사와 현상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과정 굉장히 좋은 것 같죠.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것 같잖아요. 굉장히 뭔가 이제 아 그럼 동북지역이니까 우리 고구려랑 발해 역사를 연구해 주겠구나 과연 그럴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역사를 중국이 뺏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들은 왜 역사를 이렇게 날조하면서까지 뺏어가려고 하는가 그 외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 왜라고 하는 걸 따져보게 되면 여러분 어디까지 거슬러 갈까요? 1990년대 초반에 소련이 붕괴되는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왜 90년대 초반에 소련 붕괴가 중국의 이런 역사 공정에 큰 영향을 미쳤느냐 라고 본다면 이게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하는 소련입니다. 소련이 붕괴되죠. 이제 1991년에 붕괴되고 해체되는 과정에서 러시아 공화국가 여러 나라들로 다 쪼개졌단 말이죠. 그래서 나라가 쪼개지는 모습을 바라봤던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야 이게 무너지니까 이렇게 쪼개지는구나 그런데 중국 안을 들여다볼까요? 중국을 보시게 되면 중국은 이와 같이 굉장히 많은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6개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는 다민족 국가가 중국입니다. 그쵸? 이게 몇 년도 몇 년 전에 있는 자료인데 한번 볼게요. 조선족 자치고 있는 조선족만 200만 명이 되고요. 만주족이 천만 명이 넘습니다. 천만 명이에요. 천만 명. 위구르족 천만 명이죠. 약 천만 명. 장족 티베트와 관련된 민족이 이제 550만 몽골족 580만 장족이 1617만 명입니다. 아 물론 중국의 인구를 따지게 되면 13억이 넘는 15억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따지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럴 리가.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소수민족들 특히나 어디요? 신장위구르 티벳 네몽골 조선족 자치고 요 4개의 큰 덩어리가 되는 요 민족들은요. 민족적 정체성을 굉장히 잘 갖추고 있는 소수민족입니다. 다른 민족들이야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한족과 동화시키는 과정에서 거의 이제 없어진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지만 물론 있긴 있습니다. 제가 절대로 그들을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민족적 정체성에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는 조선족 몽골 위구르 장족이라고 하는 티벳까지 만약에 독립한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잘 보세요. 제가 지도 한번 여기다가 선을 그려볼게요. 만약에 위구르가 독립했어. 위구르 자치구입니다. 요만큼 독립하면 이거 다른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지하자원 굉장히 많죠. 다음 티벳입니다. 지금도 독립운동 계속하고 있어요. 티벳. 계속 독립운동 하고 있는데 언론에 안 나올 뿐 탄압받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다음 내몽골 자치구입니다. 네이몽골라고 하는데 내몽골 자치구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가 몽골이에요. 몽골 지금 분단된 거잖아요. 몽골과 내몽골 자치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음 조선족 자치구라고 하는 동북 삼성 요만큼입니다. 만주 지역이죠. 이만큼 떼면 중국 요거밖에 안 남아. 게다가 지하자원이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는 이런 지역을 잃어버렸다. 라고 하면 중국이 굉장히 위기에 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왜? 소련의 붕괴를 봤거든. 소련의 붕괴를 보니까 여기 있었던 민족적 정체성에 강한 아이들 강한 민족들을 중화민족이라고 하는 타이틀 안으로 싹 다 가지고 와야겠다. 너의 정체성은 중국인이야. 라고 하는 걸 심어줘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역사 공정이다. 우리는 동북 공정이라고 해서 동북 삼성 여기만 알고 있잖아요. 그쵸? 해서 뭐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룸강성 이렇게 세 개 동북 삼성만 알고 있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이 했던 역사 공정은요. 전부 다예요. 전부 다. 제가 방금 지도에서 표현드렸던 그 모든 부분에 남방 공정 베트남 지역 베트남 북부지역 역사 싹 다 중국 거고요. 티베트 지역의 역사 싹 다 중국 거래요. 남방 공정 서남 공정 서북 공정 위그루 북방 공정 몽골 쪽의 역사 싹 다 중국 거다. 그리고 이제 동북 공정이 2002년부터 시작이 된 거죠. 자 이런 걸 보면은 역사적으로 이 지역에 있는 역사는 싹 다 중국 거야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공정을 펼치고 있는 게 역사 공정이다. 그중에 우리와 해당이 되는 거는 뭐다? 동북 공정이 되겠다. 지도 한 장 볼까요? 보세요. 이게 인터넷에 검색하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만주 고토 회복하자라고 하는 만주 고토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적 배경이 되었던 지역과 관련된 거를 이렇게 심유지역 해서 여기는 서간도 동간도 연해주 만주 북방지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여기가 다 우리 민족의 근거지 즉 뭐랄까 우리 민족의 영토였던 건 맞아요. 물론 여기에 말갈족이라 불렸던 여진 만주족도 같이 어우러져 살았지만 어쨌든 만주족과 우리 민족은 어쨌든 간에 복속되는 과정 속에서 같이 이 지역을 서로 차지했다가 뺏겼다가 같이 있다가 이런 식의 그런 건 있었지만 한족은 없었다는 거지. 한족은 여기 들어온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여기를 찾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 지역의 역사를 지금 중국이 싹 다 바꿔놓고 있죠. 개인적으로 제가 뭐 현장 아이들한테도 얘기하고 종종 얘기하지만 저는 한반도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반도 깃발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 민족 스스로가 한반도라고 하는 영토 안으로 우리를 스스로 이 안에 가두는 거잖아. 한반도란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까지 다 우리 영토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란 말을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하지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이고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어쨌든 이 지역에 대한 역사가 굉장히 날조가 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제가 한 가지를 더 설명드립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역사적으로 볼 때 속지주의 역사관과 속인주의 역사관이 있는데 대부분의 민족은 대부분의 나라는 속인주의적 역사관을 따라가요. 무슨 얘기냐면 인 사람이잖아. 그치? 이거는 지 땅이잖아요. 한자를 써서 미안해요. 지금 한 번씩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민족에 대해서 그 민족의 역사가 그 민족의 역사야. 자 우리나라 한국의 역사라고 따져보세요. 한민족의 역사를 한국의 역사라고 하죠.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일본의 역사를 일본인의 역사라고 보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기 어디야 예를 들어서 유럽에 있는 프랑스라고 합시다. 프랑스 역사는 프랑스인들에 의한 역사잖아요. 당연하지. 그런데 중국은 그렇게 따지면 자기 한족의 역사가 단절되는 게 너무 많아. 여러 민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하나로 통합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뭘 선택했다? 속지주의 즉 영토를 기준으로 현재 중국 안에 포함되는 모든 역사는 중국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게 속지주의적 관점이다. 어처구는 거 없죠. 제가 잠시 뒤에 다시 한 번 하나씩 반박해 드리겠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어거지를 쓰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정말 속상한 건데 정말 속상한 건데 중국이 만량성 있잖아요. 원래 만량성이 여기서부터 이러이러이러해서 산하의관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아마도 역사를 선택하셔가지고 쌍사를 하신 분들은 산하의관 들어봤을 겁니다. 여기가 만량성 끝이에요. 자기네 기록에 중국 측 기록에 산해관이라고 했던 거기가 만량성의 끝이라고 자기네가 써놨어. 그런데 이만큼 연장했죠. 우리나라 이 어디 압록강 요약까지 연장해놓고 여기서 고구려의 성까지 싹 다 만리장성이라고 연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고무줄이야? 유? 유? 늘어나게? 만량성 연장시키고 있죠. 그러면서 중국 역사로 편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사실이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2002년도에 시작되었던 동북공정에 알려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진짜 여기에다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쏟았고요. 실제 제가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09년도가 됐을 때 1909년에 차결했던 간도협약 100주년입니다. 그쵸? 그 100주년이 넘어가게 되면 100주년이란 말 자체가 안 되지 좀 이상하지만 간도협약 차결한 지 딱 100년이 지난 시점이 넘어가면 국제법상 그냥 걔네 영토로 인정을 한단 말이죠. 이런 것 때문에 2008, 2009년 이때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 이런 데서 간도 땅 되찾기도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하지만 정책적으로 뭔가 정치권에서 움직이지 않았죠. 이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 라고 하는 걸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렇다면 중국인들이 그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 그들의 주장 몇 가지 딱 세 가지만 뽑아왔어요. 제가 반박을 몇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대학교 수업을 하거나 여러분이 따로 학교에서 과제를 하면 굉장히 많은 주제에 대해서 반박하는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중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구려는 중국 땅에 세웠으니 중국의 역사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다른 나라들은 역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국경선을 기준으로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역사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제가 여기다가 진짜 찾아오세요. 그 증거를 찾으면 찾아오세요.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중국이 하 상 주 춘추 전국이라고 하죠. 진나라 한나라 위진 남북조 이렇게 쓸게요. 대충 쓸게요. 수 당 송 원 명 청 중국 왕조가 이렇게 이따 칩시다. 한족의 나라는 몇 개나 될까? 하 상 주 춘추 전국 진 한 전부 다 한족의 역사 맞죠. 위진 남북조 시대를 한족의 역사라고만 볼 수 있어요? 아니요. 북방 오랑캐들이 쳐들어왔죠. 수당 뭐 그렇다고 합시다. 한족화된 선비족이라고 할게요. 그렇게라고 할게요. 송나라 한족 역사 맞죠? 원나라 지배받고 한족 역사 있고 청나라 지배받았잖아. 역사가 단절됐잖아. 게다가 제가 여기서 얘기할게요. 고구려가 중국 땅에 세워졌다고요? 중국 한족이 만주평원을 직접적으로 지배한 적이 있으면 증거 갖고 오세요. 없습니다. 중국인들은 자기네가 얘기하는 한족이라 불리는 중화민족이 있죠? 한족이라 불리는 중국인들이 만주 지역을 직접적으로 지배했다? 단함 차례도 없어요.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걔네는 한 번도 지배해본 적이 없어요. 중국이 그곳을 지배했다? 뻥이야. 다 청나라나 원나라 등등의 다른 이민족 국가가 지배했을지언정 중국 한족은 한 번도 지배한 적 없습니다. 자기 땅이라고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게다가 이걸 속지주의적 관점으로 보기에는 역사가 보편적인 역사 연구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아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다음 흥분하지 말아야지. 두 번째 고구려가 조공 책봉 관계를 맺었으니까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정권이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뭐 저기 아프리카에서 조공 갖다 바치면 아프리카도 중국의 지방정권이네. 동남아시아 거기 인도까지 갔다 왔는데 거기 있는 나라들도 그럼 중국의 지방정권이겠네. 말도 안 되는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그냥 외교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그렇죠? 조공과 책봉 관계 맺었다고 해서 그 나라 거다? 그럼 일본은요? 그럼 일본도 중국권에? 이렇게 봐야지. 절대 성립할 수 없는 거고 하나만 더. 중국의 지방정권인데 아니 그럼 중국이란 나라는 수나라는 지방정권이랑 싸우다가 멸망했는데 그럼 말이 되는 소리 에이 거기까지. 자 다음 세 번째 고려 왕씨 성을 가졌던 고려는 고씨 성을 가졌던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가 아니다. 성씨가 다르지 않느냐. 중국의 성씨는 똑같은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없죠.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고려라고 국호를 정한 이유는 그 당시 고구려가 스스로를 고려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것을 차용한 것이고 지금 대한민국의 영어 이름이 뭡니까? 코리아 고려죠. 만약에 중국의 고구려가 중국 거라고 한다면 중국의 국호 이름이 진이 되지 말아야지. 차이나가 되지 말아야지. 코리아가 됐어야지. 그렇죠?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그대로 영문으로 쓰고 있더라. 라고 보시면 중국의 주장이 얼마나 헛된 주장인지 알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간단히만 설명드립니다. 하나만 더 정말 속상한 이야기인데 보세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는 고구려 고분군입니다. 이걸 유네스코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설명이 나와 있어요. 고대 고구려 왕국의 수도와 묘지에서 랴오닝성, 활련현, 지린성, 지안현에 있는 좌편이 이를 이래고 등재 년도가 2004년이야. 중요한 건 뭐다? 국적이 중국이야. 중국 거라고요. 중국 겁니다. 너무 속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속상하죠. 중국은 지금 뭘 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고 난 이후에 조선족과의 뭔가가 이제 생기고 그래서 2015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2015년인가 14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중국의 외교를 담당했던 어떤 외교관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 간도와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네가 간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걸 하지 않을게. 동북공정 역사 날조하지 않을게.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야? 통일된 대한민국이 나중에 이 지역에 대해서 소유권 분쟁이 터질 것 같으니까 미리 지금 손 써놓는 거예요. 미리. 역사적으로 세뇌시키고 이 지역에 있는 조선족도 싹 다 분산시키면서 여기는 중국 거야. 중국의 역사야. 원래 중국 거야. 라고 해놔야 이게 통일이 되는 순간 여기에 대한 영토 분쟁을 막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지. 이런 것들도 참고로 알고 가셔라. 제발 부탁인데 역사는 관심을 가져야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역사는 관심을 가져야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겁니다. ibles.